나라고? 나 아닌던데? 너무 많이 내려왔다. 이따가 올라갈 때 힘들텐데. 장빈은 어떻게든 해선 확인해야 되는데. 아이고, ㅈㄴ 너무 무섭다. 진짜. 뭐가 떨어지는거지? 아이고, ㅈㄴ 너무 무섭다. 세팅 들어가요. 에휴, 안울리네. 어? 꺼져, 꺼져. 너도 꺼. 아이씨 너도 꺼. 다 꺼. 없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마음이 편안합니다. 이방 안에 있으니까. 여기서 이제 난리 복석을 피고 했으니까. 이불이 필요합니다. 기다려봐. 자, 지정들 하세요. 저 여러분들 말을 들으러 오는 윤도상입니다. 아이씨. 저기, 가만히. 타임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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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머 좋아요 이제 녹음 한 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건 알겠으니까 확실히 이 방 안으로 지금 다 모였어요 지금 나를 둘러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나 쳐다보는 거일 수도 있어 저를 헤아려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까지 나쁜 짓은 조금만 하고 살았습니다 네? 뭔 소리야? D27이에요 안녕하세요 이 방 안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습니까? 이 방 안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? 저하고 이야기하기 싫습니까? 혹시 이곳에 계신가요? 아 무서워 그냥 닫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을 세게 닫거나 여겨주시면 돼요 2분 1초 안녕하세요 오? 저거? 저거? 안녕하세요 저거? 야 잠깐만 장난 아닌데? 안녕하세요 지금 내 뒤에 잔뜩 있다는 거잖아 안 넘어졌네 니 지금 칼을 뒤에 있다는 거야? 개무서운데? 저한테 하신 말씀 있습니까? 뭐야 이 변태지면은? 잠깐만 으아 씨야 아 여방에 못 있겠어 항만일까진다 무서워서 나가는 거 아니다 천천히 걸어 나갈 거다 진짜 무서워서 나가는 거 아니다 아니다 진짜 무서워서 나가는 거 아니다 잠시만 아이씨 뭐야 또 저거 아아 잠깐만 나 채팅창 꺼졌어 저거 웃어 잠깐만 허비가 다시 켜야 돼 아 무서워 안 켜져 채팅창이 안 켜져 에이 그 뭐야 에이 그 뭐야 무서운 척 하는 거지 아아 아 하나도 안 무섭지 녹음은 여기서 들을게 안쪽에선 못들어겠어 안쪽에선 못들겠어 안쪽에선 못들겠어 녹음은 여기서 여기서 들게 녹음은 우리 다 못들었어 지금 아니 들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녹음만 여기서 듣게 해줘라 나 지금 돌아버릴 거 같아서 그래 아니 안쪽에서 뭐가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많아 어 나 여기 이렇게 뭐 무섭고 뭐 이런 건 아니야 사실은 진짜로 나 안해선 못듣겠어 아니 시연이 왜 이렇게 뭐 왜 이리 아 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시청자들이 공포방송이 보고싶다 그래서 무서운 척 좀 하고 있어요 으악 진짜 무섭네 아이씨 여기 방안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빨리빨리 저하고 이야기하기 싫습니까 혹시 이곳에 계신가요 빨리 나가라고 나가라고 계속 똑같은 거 같네 무서워 계속 가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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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 채울게요 아이씨 아이씨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 세개 닦아나요 닦아나요 이거 주시면 돼요 3층은 패스 여기 뭐 귀신이 없어 3층은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이불이 많아 소리 나네 여기 보세요 아이씨 이상한 소리네 아이씨 이상한 소리네 무슨 소리야 왜그래 반복 여기였던 거 같은데 못 들어가겠어 흔들어소네 교윤이 형 살아있나? 와 이거 되게 쫀득쫀득하네 아 무섭네 네 이곳은 흉가체험하시기에 아주 알맞는 초급 난이도 코스보다 더 이즈 모드입니다 보통 이런 귀신들 같은 경우는 놀래키긴 놀래키지만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이에요 죽이면 안되지 여기 굉장히 약한 곳입니다 이 방안에서 할 수 있는 건 고스트박스 하나 남았다 고스트박스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근처에 누구 계세요 자 같이 소환사의 협곡으로 가보실래요 어디보신래요 고스트박스 에이 고쳐나 어디에 계세요?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죠? 도도 쪽에서 소리 났다고? 무슨 소리? 무슨 소리? 나 못 들었어 누가 있는 건가? 아닌데? 근데 놀 수위도 같이 들리는데 개소리하고 도도가 부셔냈어 도도가 부셔냈어 도도가 부셔냈어 도도가 부셔냈어 3층에 다 몰려있네 1층하고 2층을 싹 치웠어 그니까 3층으로 다 몰린 거야 2층으로는 안 내려와 그러네 2층 싹 치우고 있네 3층에 머물고 있어 사람 손이 안타는 쪽으로 3층으로 다 닫아버렸지 여기 계세요? 저 3층으로 한 번 더 가볼 생각인데 소리가 왜 저래? 다시 3층으로 한 번 더 가볼까요? 네 다시 3층으로 한 번 더 가볼까요? 네 다시 3층으로 한 번 더 가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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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헤이 나 이 방에 있어 아 근데 동물 소리 때문에 시원한 소름 듣겠다 완전 동물농작들인데 동물농작들인데 동물농작들 손이 도망치네 내가 도망치네 왜 그런지 일어난 소름 아 뭐야 뭐야? 뷔인이봐 아들아 뭐야? 왜 할 말을 이렇게 만들어?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?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 창문 중이라.. 소리가 계속 들이네 너 뭐야? 너 나 알어? 아이씨 불안해 가끔 지금 바람 안 좀 안 불어서 이 방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방이라 먹이 잘 안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쓰레기? 아 미안해 나 지금 퇴각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나 주머니 있나? 나 배터리 안 들고 왔어 없어도 아 씨 나 진짜 배터리 안 가져왔어 이거 새 건데 아 씨 여유롭게 퇴근합니다 아 잠깐만 차로 가있게 차로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왜 다 빨렸지? 아 이거 두 칸이야 근데 근데 왜 안 꺼져 지금 배터리 ramps 그부 한번 Filmet 변경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